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2026 수능과 관련해서요. 화학1, 화학2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학1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학1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입문특강을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고2 올라가는 분들, 고3 올라가는 분들 다 마찬가지. 자, 입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뭐를 매끄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주기율표와 그리고 화학결합, 루이스의 구조식이 정리가 돼야 2, 3단원을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학반응식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화학반응식이 돼야 1단원을 좀 탄탄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문특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개념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 제목은요. 1%, 1%에 도달하는 화학이라는 뜻입니다. 1, 2월 개념편이 시작이 될 건데요. 현장 버전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1월 1일부터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거라서 1월 초에 1강부터 매주 한 강씩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분량이 업로드가 될 거다. 현장 버전으로 업로드가 될 거다. 여기에서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한 가지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속을 높여서 듣는 형태가 되시면 안 되고요. 현장 버전을 그대로 노출할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까지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방법적인 걸 들으시고요. 자, 이 한 문제 푸는 데 선생님이 10분을 줄 거야. 자, 10분 동안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 라고 하면서 타이머를 걸어 드릴 거거든요. 반드시 그 시간을 온전히 쓰셔야 되고요. 어, 나는 시간이 부족하네. 인강의 장점을 살려서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1, 2월에는요. 절대 많은 양을 하기보다 제대로 진짜 공부는 어려워야 공부죠. 처음은 최대한 어렵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뭘 묻는 거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일관적인 방법 모든 걸 전부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선생님은 개념 편에서부터입니다. 자, 어렵다고요. 거탈기식으로만 공부를 하고 한 바퀴 빠르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난도를 높이겠다라는 건 잘못된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사탄런을 하는 친구들을 볼 때 감옥을 변경하는 친구들을 볼 때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 정말 제대로 1, 2월 우리 어렵게 공부를 한 번 해서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2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장 버전 그대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때 개념 편을 공부하시면서 물질의 양과 중화반응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이미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물질의 양 3시간이면 충분해 스텝밟기 중화반응 스텝밟기 이용하시면서 개념 편을 좀 탄탄하게 좀 잡아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3, 4, 5월 달에 1%에 도달하는 과학 기출 편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6, 7, 8월에는요. 1%에 도달하는 과학 문제 편 N제가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이 작년에는요. 워크북을 랩핑을 해서 두 건이 하나로 랩핑이 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올해는 기출 편 1도와 기출 편이 시작이 될대요. 랩핑된 형태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랩핑 말고요. 따로 기출 편과 워크북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화일비라는 제목으로 기출문제, 천문제 이상을 담아서요. 여러분들이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문제 배치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화일비 모의고사가 있었죠. 마찬가지 올해도 화일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건데 화일비 천재를 1도와 기출 편 진도에 맞게끔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화일비 모의고사도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나머지 개념 편, 기출 편, 문제 편은 모두 현장 버전으로 제공이 될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아, 이거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이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속도까지 높여주시는 거고요. 조금 더 기출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해보면서 자연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고 미지수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미지수는 통일시켜야 돼. 아, 이 자료를 먼저 봐야 돼. 라는 걸로 조금 더 유연함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양치기를 통해서 속도를 높이는 기출 N 해독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6월부터 문제편 N제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때도요. 부족한 부분은요. 반드시 기출 문항으로 부족한 단원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는 형태가 되셔야 다시 한 번 더 기출을 1 해독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더라. 반드시 부족한 부분의 기출 문제를 양치기를 했을 땐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속도까지 같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화일비 모의고사는요. 하프 모의고사 10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항들이 있죠. 물질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라든지 용액의 농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마찬가지 pH, 중화적청, 중화반응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의 구조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 열문항을 가지고 하프 모의고사 10회차를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현장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평균이라든지 등급 컷도 같이 말씀드린다. 말씀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9월달부터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내년에도요. 6급 분석편을 시작으로 해서 퀄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이때도 모의고사도요.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처리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전문항 해설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퀄 모의고사가 해차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6회차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화만비 모의고사 시즌 1, 2, 3로 해서 12회차가 제공이 됐는데요. 지금 아직 미정이라서 해차를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해차가 좀 정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반기 커리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이러한 형태로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2월 개념편을 아주 최대한 어려운 문제로 어렵게 같이 빡빡하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놓자라는 거 강조를 좀 하면서 화학2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2는요. 지금 현재 완강된 형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세요. 개념편에서요. 개념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화학2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내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화학2 이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동일한 진도의 형태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맞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턱턱 막힘에서 어려운 건 맞지만 버텨내야 된다. 버텨내고 나면 아,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이거 묻겠지라는 일관된 태도로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과목이다. 그 장점을 잘 살려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일단 개념편에 나와있는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요. 볼륨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풀고 해설 한 문제 풀고 해설 아, 내가 이거 이거 놓쳐서 처리가 안 됐구나 다시 도전해서 한 문제 풀고 해설 그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에 신경을 쓰시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개념편을 끝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기출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양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전문항 해설이 당연히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자, 한 번 더 개념편에 있던 개념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편에 있는 문제를 이번에는요 한 다섯 문제 혹은 열 문제를 쭉쭉쭉쭉쭉쭉쭉 풀어내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전문항 해설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 아, 일관되게 기체는 뭘로 풀어내야 되는 거구나 아, 용액의 농도는 편리한 숫자 스타트 비례식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아, 반감기 묻는 거구나 케이크감 묻는 거구나 아, 뭘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일관된 풀이를 반드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공부를 하고 나면 오늘의 개념편 기출편에 수록되지 않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 모의고사 형태를 그대로 출력을 하셔서요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데 저는 6월, 9월 두 개를요 2분 정도 휴식 시간을 두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해설 영상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화학2 정말 전문화 해설을 다 업로드를 시켜드렸거든요 전문화 해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찬가지 자기 반성을 하시면서 접근이 되셨구나, 처리가 안 됐구나 반성하는 형태로 기출 모의고사를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6구 분석편 해드릴 겁니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문항으로 해서 풍부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겠다라는 거 약속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퀄 모의고사에 대한 반응이에요 올해 화학2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내년에도 퀄 모의고사 검토, 해설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그 회사에 좀 요청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화학2가 너무 컨텐츠가 작다 보니까 화학2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올해 퀄 모의고사를 내년에 제가 수능을 볼 건데 내년에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치러졌던 퀄 모의고사가 그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제지를 구입하셔서 보관을 해두셨다가 내년에 한 9월쯤 됐을 때 문제를 풀고 전문항 해설을 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올해 시행했던 퀄 모의고사가 5, 6회차가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내년에도 한 6회차 정도가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10회차 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충분히 문제에 대한 위헌함을 기를 수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올해 퀄 모의고사가 그대로 업로드가 돼서 내년까지 갈 거다. 물론 내년에 신규로 퀄 모의고사가 다시 재오픈될 거다. 선생님이 검토뿐 아니라 해설까지 전문항 업로드를 올려드리겠다. 반드시 전문항 해설을 들어달라. 자, 화학2가요. 신규 강좌는 없지만 6급 분석편 빼고 그리고 컬 모의고사 해설 영상 빼고는요. 제가 신규로 교재를 작업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진 않지만 종말2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4월부터 치러지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문항 해설 영상을 좀 빠르게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1월 달에 많은 분들 함께하셔서 과학원 많은 분들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화학2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화학2를 시작하셔야 여러분들 5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